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신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것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파병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한미일 3국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해 긴밀한 공조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